앞에 보세요 앞에 앞에 최영이다 6번 매트 119번 경기입니다 음식 스프레이 그렇지 따라 놓고 하면 된다 파이팅 쭉쭉 다음 손으로 머리 나이스 이뻐 같이 쭉 뻗어 멀리 뻗어 멀리 뻗어 따라 무게 따라 무게 따라 무게 놓고 척척에 가보자 상대방 머리가 네 배에 올린다 네 배에 올린다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다시 또 다리 주지마 다리 주지마 다리 주지마 다리 주지마 다시 쭉 뻗어 쭉 그렇지 다시 눌러놓고 자 눌러놓고 다시 탑을 만드는다 그렇지 탑을 만드는다 탑 가자 꼬라 탑 주인 민주 가자 천천히 풀어주지 말고 천천히 해봐, 천천히. 너야, 정신이 풀어. 다리 훔쳐줘. 그렇지. 목 깃잡고. 자, 목 깃잡고. 그렇지.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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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목. 위에 귓기 잡아. 좋았어. 귓기 잡아주세요. 좋아, 축 밀어주세요. 당뇨축. 아이쿠아! 아이쿠아. 아이쿠아. 야, 상상합니다. 다리 훔쳐. 다리 훔쳐야지. 자, 갈 잡아. 머리 들어. 다리 훔쳐. 다리 훔쳐. 다리 훔쳐. 다리 훔쳐. 로켓처럼 강함하게 해야 돼. 머리 잘하잖아. 여친이 공부가 안해준다고 물어봤대요? 대부분이 준영이가 먼저 가볼까? 다리로 가볼까? 다리로 가볼까? 나이스. 그렇지. 눌러놓고. 도래안도 패스 해보자. 도래안도 패스. 나중에 일어나서. 같이 간대. 따라가지마. 준영아. 따라가지 말고. 팔 안쪽으로 넣어. 클로즈 가서 만들거야. 그렇지. 천천히 하자. 팔도 당겨야지. 팔도 당기고. 남성구 하이틀 미미너. 피스 무심삼. 남성구 룰로 보미 랩솔. 다вин다. 좋더라. 자. 큰일자. 도래안도我. 승호하자. 넘어! 남성구 룰로 보미 랩솔. 7분멘티에서 지대 가겠습니다. 그렇지. 다시 패스 먼저. 다시 패스. 끝. 이 프로. 자! 자! 자, 뒤집어봐! 네! 대후리움 과장님! 대후리움 과장님! 시상대 쪽으로 와주세요! 대후리움 과장님! 대후리움 과장님!